안녕하세요. 안도수삼입니다. 8월 29일 목포수협 입판장 소식입니다. 안감만 9척 1650상자, 개랑 안감만 9척 3950상자입니다. 오늘은 할꽃게, 먹갈치, 자연산 민어가 입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꽃게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꽃게 살수율은 60에서 70% 정도여서 조금 더 살수율이 나올 때 입판 받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갈치도 기족과 마찬가지로 띠갈치 위주로 입판이 되었습니다. 대갈치 무늬가 많으신데 나오면 꼭 입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자연산 민어 물량이 많았습니다.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산 민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어도 다른 때와 다르게 95상자나 입판이 되었으나 시세는 비슷합니다. 추석이 다가올수록 20일 병어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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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